경남제약의 거래 재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최대 주주와 경영진 문제를 숱하게 겪어온 끝에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다운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대우 기자가 안주은 경남제약 대표이사를 만나 거래 재개를 위한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들어봤습니다. 과거 최대 주주와 경영진 문제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경남제약. 다음 달 4일 예정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1개월 만에 거래 재개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최대 주주 변경 이후 경영 안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27%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들이 해결이 됐었고 그 다음번에 회사에 대한 경영 투명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투심이라든가 이사회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부서인 감사실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품 생산과 유통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도 진행됐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부터 작업 환경에 대한 투자를 대거 진행 중이고 영업 조직을 확충해 유통망을 강화했습니다. 공장에도 여러 가지 노후된 설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져놨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프로세싱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의사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들, 영업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다져놓은 상황이고, 경력이 한 20년 이상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의 장이나 임원들은 다 그럼 전문가들로 다 바꿨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최근 레모나 광고 모델로 방탄소년단을 기용한 것은 단순히 이미지 재고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젊은 층으로 고객군을 넓히는 것과 수출 확대를 노리는 것은 물론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등으로 유통망을 강화하고 동시에 제품 가격을 제대로 받게 되는 등 일석사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좀 초석을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쪽에 지금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그 결과 아마 내년도에는 퀀텀 점프 매출의 극대화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주훈 대표가 밝힌 경남제약 재건 과정과 비전에 대한 전체 영상은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